김해 신공항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려면 인근에 평강천이 있는데요, 여기를 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이런 매립 계획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김해 공항 확장안의 핵심은 현재 활주로의 43도 서쪽 방향으로 새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활주로 끝부분을 가로지르는 평강천을 매립해야 합니다. 국가 하천인 평강천 주변은 조류 1,700여 개체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하천을 단절시켜 일대를 매립한 뒤 1,200mm짜리 관로를 만들어 강물을 하류로 유도합니다. 이대로라면 문화재 보호구역 10만 6천여 제곱미터를 매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이런 전략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환경부의 의견서입니다. 하천 훼손과 소음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철새 서식지 원형 보조는 물론 사실상 평강천을 매립하지 않고 추가 활주로를 건설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 보완 명령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껏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 안팎에서는 평강천 단절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럴 경우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은 고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전 문제에 이어 환경문제도 검증위원회의 김해 신공항 적정성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